화이트닝 앰플을 쓸거에요 세수하듯이 발라줍니다 톤업 그린을 쓰겠습니다 또 세수하듯이 발라줍니다 짜잔 파운데이션을 쓸거에요 네 세수를 또 합니다 세수를 참 잘하죠 짠 차분한 아이섀도우로 네 명암을 줍니다 없던 코가 생겨납니다 이제 얼굴 크기를 부정하기 위해 명암을 넣어줍니다 컴플렉스도 커버합니다 네 눈화장을 해보겠습니다 톤이 제일 좋은 도구입니다 눈화장을 하다 말다가 아이라이너를 꺼냅니다 눈에 미친듯이 힘을 줍니다 면봉을 등장시켰습니다 미친듯이 칠을 합니다 네 거울이 깨져갑니다 컨실러로 눈을 더 확실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디올 거울도 깨집니다 얼굴에 볼터 칠을 할 겁니다 더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 하이라이터를 칠해줍니다 38개의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꺼냅니다 눈썹도 무지개로 칠을 해줍니다 손으로 자연스럽게 문질러줍니다 손으로 자연스럽게 문질러줍니다 어린아이서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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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